여러분 반갑습니다 어반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제는 어반이는 왜 장가를 못 갔을까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내 라방에 있잖아 우리 구독자들끼리 끊임없이 하는 이야기야 내가 가끔씩 똥 싸고 어디 갔다 오고 잠깐 잠깐 다녀오면 자기들끼리 토론회장이 펼쳐지고 있단 말이야 어반이는 왜 장가를 못 갔을까 이런 이야기들이 한번씩 올라오긴 해 되게 뜬금없이 근데 굉장히 재밌는 거는 사람은 보고 싶은 대로 보는구나 자신이 보고 싶은 대로 절투형에서 바라보거든요 그래서 누군가는 어반이는 쟤는 존나 외로운데 안 외로운 척하고 있는 거다 이런 사람들도 있고 어반이는 국제기론을 할 거다 이런 사람도 있고 반대로 어반이는 그냥 지금처럼 혼자 살아주세요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뭐 한편으로는 뭐 이제 어반이는 내가 보기에 동네 걸레가 맞다 그래서 저게 재밌어서 결혼 안 하는 걸 수도 있어 뭐 이런 얘기들도 있거든 그래서 한 번씩 막 새벽에 보면 아줌마들한테 막 통하고 막 그런단 말이야 나도 그런 걸 몇 번 보다 보니까 그냥 각자 보고 싶은 대로 보는 건데 근데 오늘은 여기에 대해서 내가 왜 생각을 하게 됐냐면 제가 시간은 조금 돼서 한 3주일 정도 됐는데 제가 웬만하면 사람을 데리러 안 나 이게 마중 나가러 안 가거든요 내가 이제 플랜카드까지 들고 나간 적이 있었단 말이야 한 3주일 전쯤에 그리고 울산이 KTX역이 굉장히 멀어 시내에서 울산까지 갔는데 1시간이란 말이야 아주 거지 같은 곳에 지어져 있거든 근데 그거 이제 가면서 마중 나가러 가면서 이런저런 생각을 했지 그러다 보니까 이 얘기가 생각이 나더라고 그래서 내 나름대로 난 왜 장가를 안 갔지 이렇게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되고 그리고 그 사람을 만났는데도 또 그 사람도 그 얘기를 하는 거야 나한테 어반이 형 왜 장가 안 가요? 이 얘기가 나오는 거야 그 얘기를 했는데 좀 재밌었던 거는 뭐였냐면 내가 그래도 반대로 뭐지 나이가 나랑 좀 비슷한 연맹이거든 그래서 어... 너는 왜 안 갔는데요? 라고 말하니까 뭐 일단은 뭐 저는 뭐 별 생각이 없는데 근데 저희 아버지가 그러시더라고요 야 장가를 안 가면 세상에 모든 여자가 네 건데 부직할 필요가 있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되게 놀랬던 게 뭐냐면 아버지 그 아버지의 MBTI가 ENTP가 나왔던 거야 아버지 MBTI가 그래서 어반이 형이랑 좀 비슷한 것 같다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라고 하는데 우리 아버지도 근데 되게 웃긴 건 뭐라고 얘기했냐면 결혼에 대해서 그렇게 긍정적으로 얘기한다기보다는 그냥 이렇게 얘기해줬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어반아 너는 이때까지 너만 좋은 인생을 살았지 않니? 아빠는 뭐 너만 좋은 인생 네가 살아도 뭐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약간 이런 식으로 완곡해서 말한 적이 있었는데 근데 확실히 지금은 그런 게 있어 나이가 드신 분들도 결혼에 대해서 회의적으로 보는 게 굉장히 많아져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는 게 있는데 근데 뭐 결국엔 그러다 보니까 또 나도 이제 내가 왜 결혼을 못했을까라고 이렇게 생각하게 되고 그리고 그 결론은 뭐냐면 딱히 뭐 지금 상황이 불만이 없어서 그런 것 같아요 딱히 불만이 없어서 그러니까 더 정확히 말하자면 뭐 내가 말했잖아 결혼해서 잘 사는 사람이 있긴 있어 부러워 근데 확률적으로 그렇게 높지가 않다고 내가 얘기를 하잖아 그치? 확률적으로 높지 않은데 근데 그게 내가 확률이 높지 않아가지고 뭐 결혼을 하고 안 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생각이 없다니까 생각이 없는데 그냥 지금 살아도 재밌다는 거지 지금 살아도 재밌다는 거지 지금처럼 이렇게 살아도 야 내 깜냥이 이 정도 살았으면 그래도 나름 잘 친 것 같은데 약간 그런 느낌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사실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 뭐라고 해야 될까 저희 어머니도 그렇고 아버지도 그렇고 제가 그 얘기를 합니다 너는 내가 생각한 보다 너무 잘 살고 있다고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도 보면 자기 아들인데 알잖아 저희 형님이 조금 비범했거든요 저희 형님이 실제로 저보다 머리가 좋았어요 저희 집안 내력이 좀 혈통계상 능력이 있는데 나는 머리가 좋지도 않았단 말이야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뭐 어디가가지고 뭐 그냥 뭐 대충 뭐 이제 뭐 힘든 일을 하면서 그냥 뭐 라미나 먹고 살지 이렇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항상 나보고 그럼 뱁새와 황새 드립을 맨날 쳤단 말이야 어바나 뱁새가 황새 따라가면 어떻게 되니 그럼 나 맨날 아씨 다리 찢어진다고 맨날 그랬는데 근데 그런 것 치고는 내가 생각해도 뭐 뭐 이 정도면 나쁘지 않은 것 같고 저는 주어진 현실에 대해서 되게 감사하고 살고 있고 만족하고 살고 있는데 근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나는 내가 살고 싶은 방식이 있었거든 그게 저는 자유롭게 살고 싶었어 저는요 자유롭게 살고 싶었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원래 현대차를 내가 그 현대차를 들어갈 뻔했어 실제로 저희 아버지가 아시는 분이 있어서 옛날에는 현대차 이런 데 있잖아 노조 그 간부들한테 돈 찔러주면 바로 들어갔거든 실제로 한 3, 4천 찔러주면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그걸 날 찔러주려고 했단 말이야 우리 아버지가 내가 그걸 안 했지 내가 그걸 안 했지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그 나는 그게 뭔가 이게 똑같은 일을 하는 걸 난 너무 싫어해 나는 그걸 내가 해봐서 알거든 너무 싫더라고 내가 어렸을 때 해보다 보니까 그래서 난 그때 뭐 증권영업이라는 걸 하고 싶고 그리고 증권영업도 위초계약직 개념으로 들어가가지고 그냥 기본급도 없이 그냥 실적대로 받아가는 내가 지금 그걸 15년째 하고 있잖아 근데 그걸 하게 되면 야 출근도 없고 퇴근도 없고 나는 진짜 이게 이렇게 살고 싶었단 말이야 출근 존나 싫어 정시 출근하는 거 맨날 자다가 새벽에 아 씨발 내일 출근해야 되는데 잠 안 오면 어떡하지 이거 있잖아 이게 다 죽네 싫어 난 진짜 죽도록 싫었거든 지금도 좋은 게 뭐냐면 지금도 좋은 게 그냥 뭐 이게 새벽까지도 일하는 거 다 잘 알잖아 여러분 새벽까지 일하다가도 그냥 그냥 이제 올라가가지고 야 이제 눈들 때까지 자야지 넷플릭스 보고 요새는 뭐 이게 블루로그인가 축구하는 만화 보고 있거든 애니메이션 보고 재밌다 병만 났는데 그러면서 이히히히히 보다 와 씨발 내 인생 개꿀 이러는데 막 그리고 잠든단 말이야 나는 그냥 지금 이 삶이 너무 좋아 문제는 문제는 근데 이 삶이 결혼을 하게 됐을 때 굉장히 많이 상충이 된다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현실적으로 남자는 현실적으로 굉장히 잘 바라보잖아 내가 그렇게 만족스럽고 내가 이 상태에 어쩌고 내가 절충 볼 수 있는 결혼을 한다는 게 굉장히 어렵다는 걸 알고 그리고 그걸 떠나가지고 그냥 지금 상태에 불만이 없어 이렇게 살다가 죽더라도 와 그래도 뭐 뭐 그런 거 아닌가 그래서 내가 말했단 말이에요 저는 근데 솔직히 지금 상태에 별로 불만이 없는 것 같다고 그래서 뭐 그냥 이렇게 살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언젠가는 뭐 새끼 안 가면 나중에 후회 날 것 같은데 그건 뭐 잠깐 이거 그건 뭐 그때 그때고 나중에 뭐 지나면 나중에 뭐 동남아 같은 데 가서 야 과부 한 명 잡아가지고 과부 뭐 아들내미 딸내미를 내 애처럼 사랑도 주고 그렇게 키워도 되잖아 그게 동네 내가 이거 잡아온 고양이테도 그렇게 애정을 줄 수가 있는데 타인에게 못 주겠냐고 그래서 뭐 그때그때 최선을 다하고 살면 되지 않을까요 뭐 이렇게 얘기하고 넘어갔단 말이야 그래서 이 이야기가 근데 좀 여러분들한테는 조금 누군가한테 와닿을 수도 있지만 와닿지 않을 수 있는 게 사람이 희노애락은 진짜 다르거든 그러니까 나도 똑같이 마흔 줄에 들어왔는데 사람이 진짜 극과 극이야 진짜 근데 실제로 별 문제없이 잘 사는 남자들도 많아 내 주변에 특히 그래 내 주변 사람들은 걔들 특징이 뭐냐면 다 자기를 좋아하고 운동 잘 운동 죽으라고 바쁘게 사는 사람들이 다 잘 살아 그리고 하나 중요한 건 자기 직업적인 부분은 어느 정도 다 성취를 이룬 애들이야 그런 애들 일에 미친 애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애들 다 별 문제없이 살거든 그런 애들 진짜 그래 그런 애들은 별 문제없이 산다니까 그래서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얘기하고 싶은 게 내가 뭐 그렇게 특별한 사람은 아니지만 그래도 나름 동네에선 잘 치는 형이거든 그래서 내가 뭐 굳이 내가 어느 정도다 뭐 이렇게 얘기를 안 해서 그렇지 이때까지 나를 조금씩 조금씩 알았던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다 알고 있단 말이야 내가 어느 정도 내가 저 새끼 그래도 동네에서 좀 친해 그래서 진짜로 뭐 여러분들에게 엄청난 사람이 사표가 돼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얘기해봤자 그 사람들의 이야기는 비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인생을 망친단 말이야 그것보다는 그냥 동네에서 야 동네에서 저 정도 저 형은 그래도 좀 잘 쳤는데 저 형님이 저렇게 사니까 그게 조금 더 인간적인 이야기가 될 수 있다는 거지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현실적인 이야기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저는 뭐 이렇게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방식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얘기해 주잖아 특히 술 먹으면서 그런 것들이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좀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 그래서 나는 어렸을 때 스무 살 때 진짜 동네 형들이랑 좀 많이 술 먹고 들었어 막 열 살 많은 형들이랑 같이 술 먹고 그랬어 진짜 그러면 형들이 내가 좀 약간 대바라졌거든 영감적인 왜 그래요 막 이렇게 얘기하면 그러면 야 니 그러다가 형한테 귓방맹이 맞는다 이래 놓고도 막 이제 담배 피우라고 용돈 주고 그랬어 실제로 그리고 막 술값도 맨날 내주고 형들이 다 그랬다 그래서 내가 그래서 아직도 동생들 만나면 내가 술값 다 내는 게 그래서 그래 그때 내가 맨날 술 얻어먹은 게 태수 형이랑 동현이 형이랑 진석이 형이라고 있었는데 다들 다들 한 얘기가 야 나도 어렸을 때 형들한테 술 얻어먹었다고 그러니까 내가 지금 너한테 사주는 거니까 너도 나중에 어바나 너도 나중에 니 동생들한테 술 사주면 되는 거라고 약간 그런 내리사랑을 내가 배웠거든 근데 문제는 지금 와서는 그런 여러분들이 동네 형들이 없잖아 동네 형들을 만나기 쉽지 않잖아 그리고 더 웃긴 거는 그 당시에 태수 형 진석이 형 동현이 형 보다 내가 나이가 더 많아 이제는 더 많다니까 그러니까 나름 나는 동네 형의 입장에서 이렇게 얘기해 주는 나가는 사람도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별 거 없어 여러분 너무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니까 별일 없어 다만 여러분들이 하루하루는 열심히 살아야 돼 내가 항상 말하잖아 별 거 없다고 대신 열심히 살면 재밌어 인생이 나 방금도 하체 치고 왔단 말이야 하체 치우니까 너무 좋아 그래서 요새 술도 많이 안 먹거든 와 어깨 어깨 요새 사분할 해가지고 내 어깨 따로 하루 내거든 내가 어깨팔로 하루를 먹는단 말이야 어깨 땡기는 또 하자신가 하체도 너무 잘 먹었고 내가 지금 몸이 쏘시는데 근데 기분이 너무 좋아 기분이 너무 좋아 그리고 덕혁은 뭔지 알아 지금 저기 뒤에서 뭐하고 있는지 알아 김치찌개 또 끓이고 보글보글 보글보글 이래가지고 그래서 야 나중에 이거 김치찌개 난 뭐 마시겠다 싶어가지고 그냥 뭐 결국에는 뭐 이렇게 좀 약간 업된 상태에서 얘기를 해서 얘기가 좀 중구난방으로 가긴 했는데 근데 결론은 그래요 결론은 여러분들이 지금 재밌게 살잖아 그러면 딱히 불만은 없어 진짜 그리고 이런 게 앞으로 굉장히 필요해 왜냐면 앞으로는 말했잖아요 이미 대한민국 절반의 남자가 결혼을 못했단 말이야 근데 그중에서 괴롭게 사는 사람이 괴롭게 사는 사람이 진짜로 많거든 근데 내가 보기에는 다시 괴롭게 살 이유가 없다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좀 이렇게 재밌게 살았으면 좋겠어 이렇게 이렇게 태어나 진짜 진짜 그 지구 역사상이라 이렇게 혼자 재밌게 살 수 있는 이런 시대가 어디 있었냐 진짜 그러니까 그런 걸 좀 누리라고 여러분 좀 누리라고 적당히 동네 걸레로 살 수 있으면 동네 걸레로 살고 그리고 동네 걸레가 아니더라도 열심히 살면 재밌다니까 그리고 참 그게 좋아 나중에 나이가 들면 들수록 진짜 거짓말 안해 여러분 나도 옛날에는 몰랐거든 30대는 몰랐는데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운동하고 그리고 또 위에 올라서 가만히 쉬잖아 그러면 쉬는 게 그렇게 좋다 그게 진짜 눕는 게 난 이렇게 좋냐 내가 40대 돼서 알아서 내가 그래서 아 아 그래서 내 친구가 했던 말이 그 결혼 혹시라도 결혼하면서 쇼파는 무조건 좋은 거 사라고 했던 얘기가 그 얘기가 이 얘기였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여튼간에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요 늙어간다는 건 그렇게 두려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처럼 그렇게 두려운 게 아니야 쫄 필요도 없고 그리고 되게 재밌어 물론 앞으로는 좀 어려워지면 좀 덜 재미 없어지겠지 앞으로는 되게 힘들어하실 거니까 근데 여기서 여러분 잘 모아가지고 나중에 나중에 또 이게 동남아 가서 탈출해서 살아봐 재밌다니까 그러면 애들이 얼마나 이렇게 상냥하게 대해준 줄 알아 동남아 가면 그런 친절함도 받고 그래가지고 여태간에 뭐 제가 결론적으로 얘기하고 싶은 내용은 그런 거였어요 뭐 시간이 지나고 나는 그냥 내 타이밍을 놓쳐가지고 못한 것 같긴 한데 근데 문제는 지금 상황에 대해서 딱히 불만도 없고 되게 고맙고 그리고 난 내가 살고 싶은 내 방식대로 난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사람마다 각자 원하는 라이프 스타일이 다르잖아요 여러분이 원하는 인상대로 살아간다면 그게 꼭 굳이 결혼이 아니더라도 굉장히 재밌게 살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진짜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태간에 너무 늙어간 거 늙어간다는 거에서 쫄지 마시고요 오늘 주말도 잘 보내시고 어 근데 술은 확실히 조금 덜 먹어야 돼 내가 그래서 요새 좀 덜 먹고 있거든 그러니까 또 그게 너무 좋다 그게 그래가지고 다들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요 아무쪼록 뭐 결혼한 사람이나 안 한 사람이나 다 각자의 인생이 있는 건데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뭐다 나 항상 말하잖아 열심히 살면 재밌다고 열심히 사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진짜 재밌어 그래가지고 뭐 여튼 오늘 얘가 얘기하고 싶은 내용 여기까지였고 결론은 뭐다 어머니 결혼 못한 이유는 이게 이게 그래 발식의 내 수준이니까 이렇게 이렇게 살고 있는 거야 알았지 근데 근데 이렇게 살아도 별 문제 없다라는 이야기를 그냥 한 번 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여튼 오늘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조금 더 재밌는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프랑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.